은정씨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정말 오늘 이런 시원한 날씨에 함께 하셨는데요. 동아TV 스타일라이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동아TV 스타일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은정입니다.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 요새 복면가왕 출연한 이후에요.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또 여가시간도 보내고요. 봄 맞이하고 있습니다. 봄은 좀 어떻게 맞이하면 좋아요? 아무래도 봄이다 보면 새로운 옷을 쇼핑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가는 것도 봄맞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화사한 컬러의 옷을 입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티백패션쇼 멋진 관람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Electromet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